안녕하십니까 저희 또 파주 조리체육공원에 왔습니다. 오늘은 사커스토리 그리고 우리 강룡FC라는 팀과 이렇게 두 팀이 대결을 한 번 더 펼쳐볼까 합니다. 그러면 감독님들 모시고 또 한 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룡FC 감독 강룡 감독입니다. 파주 운정 고양 일산에 위치한 사커스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3라운드로 대결을 할 거 3라운드 1라운드 1대1 2라운드 프리킥 3라운드 경기 경기에서 이긴 팀은 저희가 빕을 줘요 빕 고할래 조끼 팀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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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했는데 다들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진짜 정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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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야 저희 팀으로 뭐 얘기하면 2014년에 이제 창단을 했고요. 서울시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주말 리그나 뭐 왕중왕전이나 이제 대회 성적도 잘 내고 진학도 잘 가는 편에 이제 축하하는 팀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고양시에도 지점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아카데미랑 선수반도 운영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듣다 보니까 창단 연구가 같은 거 같아요. 저희는 센터를 세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마치 또 고할래에서 저희 애들도 강룡 L2씨라 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늘 재밌게 촬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이제 강서하면은 강룡 화주 쪽 하면은 사카 스토리 맞잖아요. 강서보다 조금 더 넓잖아요. 아 근데 맞아. 근데 서울에서 유명하게 유명해 엄청 유명해. 뭐야 너희 유니폼 멋있다. 뭐야 어디 거야? 뭐할래 뭐할래 뭐할래. 어때? 어떻게 самой 우리 뒷부분 해주세요? 유니폼 어때, 너네? 너무 예쁘다. 잘한 번 해주세요. 대般이 나가면은 대 gad세를 나가면은 대들이 저희보고 와, 쟤네 고할래요 와 m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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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ga争하고 그러면 뭐라고 애들한테? 웃어요. 웃어? 화이팅! 네oon mon동련 어 RPG 어이 bay 아니야 LAzon RIVERA 외의 왕 whats 파도를 멀어 타냐 힘들게. 그렇지.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미 이겼어, 이미 이겼어, 이미 이겼어. 좋아, 좋아. 쉽다, 쉽다. 야, 뭐야, 뭐야. 반박자 빠르시티. 반박자 빠르시티, 대박. 빨리, 빨리. 으아, 으아! 와! 으아! 으아! 네! 기념패입니다. 기념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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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깨! 저거 반박자 스틱 뭐야 저거 계속 저거 계속하네. 와아아아아악 지금 싸커스토리에서 지금 두 골 두 골로 했어요. 두 골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게 나쁜 성적은 아니다. 이제 우리 공격 차례야 응원! 응원! 두 번만 이기면 돼! 넘어들여! 넘어들여! 예이! 좋아! 좋아! 길었어! 길었어! 터치가 길었어! 3번째 빈! 벌써 2골! 지금 동점! 다음 게임을 시작합니다. 잘했어. 와 뭐야. 큰일 났어.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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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었다. 이거 아니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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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운드 결과는 5대2입니다. 바로 갈까요. 다음 라운드. 오. 오. 2. 1, 2, 2, 3, 4년ら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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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오. 1-1, 2, 3, 4, 5, 6 000 가 양준모. 양준모. 나갈자. 나갈자. 오. 최건. 오. 최건이야. 나갈자. 오. 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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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반대다. 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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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이 없다고 생각해. 벽이 없다고 생각해. 최건. 최건. 괜찮아 천천히. 최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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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짜서 잘 짜서 들어왔다 일단 지금 강룡 2승입니다 강룡이 2승이고 마지막 경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좀 잘해요 경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이기죠 가볍게 이기죠 7대 0 7대 0 7대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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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